역대급 북극 추위로 오늘 아침 계룡이 영하 23.4도, 천안 영하 19.5도, 세종 영하 18.1도, 대전은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주말 충청권을 꽁꽁 얼렸습니다. 한파경보 속에 서해 앞바다에서도 결빙 현상으로 항로가 전면 통제됐고,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와 한랭질환자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초강력 한파는 내일도 이어져 계룡 영하 20도, 천안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낮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풀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 북부 내륙지역에는 1cm 내외로 눈이 오겠습니다.